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SAT가 디지털로 본다는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그 수학 부분은 어떻게, 일단 그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일단 뭐 아주 디테일한 아웃라인이 나온 건 아니고 주로 기사 위주로 어떤 큼직한 방향만 나와서 정확한 디테일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일단 굵직한 방향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시간이요. 그리고 문제 문항수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지 않을 거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슈는 이제 모든 문제가 계산기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사실 계산기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가장 주류를 차지하는 백앤아이들 위주로 설명했을 때는 계산기가 크리티컬할 이슈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연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전에 이제 기존 SAT에서는 섹션 3가 계산기를 못 쓰는 파트였고 섹션 4가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는 파트였는데 사실 미국 애들은 이게 이슈가 커요. 근데 어차피 에이션이나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블루키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기 섹션이 뭐 얼마나 크냐 맞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틀리는 문제는 다 섹션 4였어요. 섹션 3는 굉장히 간단한 알제브라 문제만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계산기를 쓸 수 있는 파트에서는 계산기를 쓸 일이 거의 없었고요. 사실 계산기가 필요 없는 파트에서 계산기를 허용받은 경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모든 문제가 계산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뭐 저희 주로 블루키를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게 정말 궁금한 건데 그 노캐클러리 섹션을 왜 만들었을까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노캐클러리 섹션이란 건 결국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뭐 손으로 풀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돼인 애들을 애초에 가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못하는 학생들 위주로 점수가 똑같이 600점이라고 해볼게요. 수업 파트가. 똑같이 600점이라도 섹션 3에서 틀린 개수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데이터 애널라이즈가 가능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어떤 취지에서 이런 테스트가 이렇게 좀 변형이 돼서 조정이 되는 걸까요? 물론 일단은 표면적으로 이제 SAT 같은 스탠드라이즈 테스트들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핍박을 받아왔었죠. 이제 그거에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면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소셜 이코노미컬리 좀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수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천명한 슬로건일 테고요. 두 번째는 변별력의 확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컬리지 보드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대중의 흐름이나 어떤 메스미디어의 압박을 못 이겨서 시험을 바꾸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긴 하지만 좀 더 우리는 디지털 포맷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좀 더 접근이 편하고 저렴해지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디지털화 시키는 거의 핵심은 컬리지 보드 입장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싶었던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을 변별력 있게 이제 식별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CBT 타입으로 하면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를 던져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어떤 그 좀 더 평준화되고 좀 더 소수에게 기회를 더 제공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그런 슬로건과 큰 흐름의 일환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저는 컬리지 보드가 늘 하고 싶어 했던 변별력 확보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간다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CB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아직 정확한 디테일 포맷이 나오진 않아서 기존에 GR나 ESET 같은 시험들이 진행하던 CBT랑 시스템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혹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얘들이 디지털화하기로 했다는 거는 그리고 일단 과거에 2년 동안 COVID-19 기간 동안 AP 시험을 디지털 라이즈 하면서 문제들을 봐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모든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싶은 그런 유인이 생길 겁니다. 그 이제 SAT2는 이제 안 하잖아요. 네. 서브젝트 테스트는 없어졌죠. 네. 그 없어진 지가 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물론 SAT1이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왜냐하면 서브젝트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학, 칼리지 폴대라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변별을 할까요? 그러니까 대학 때 입장에서는 서브젝트 테스트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특정 과목에 흥미가 있고 잘하는 학생들을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던 게 시험이 너무 쉬워지고 800만의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이거 변별력이 없다. 이거 뭐 800점 서브젝트 가지고 와봤자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쪽으로 메이저를 하거나 그쪽 관련 과목 GPA를 잘 받는 거랑 상관관계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의미가 퇴색돼서 컬리지 보드 입장에서도 없애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상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서브젝트 테스트를 대체할 뭔가가 필요해요. 그럼 그게 현재는? 그게 현재는 컬리지 보드가 AP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AP 시험을 지금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AP 테스트의 난이도는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니까 제가 주로 보는 것들은 AP 캘큘러스와 AP 스탯인데 적어도 이 두 개의 코스에 있어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AP 캘큘러스와 AP 스탯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뒤에? 네. 왜냐하면 불과 코비드 전에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는 매년 문제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비드19 때 온라인 시험을 애들이 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어려운 문제들을 섞어내면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문제 유형들을 착 보니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얘들은 서브젝트 테스트를 없앨 걸 미리 계획하고 있었고 갑자기 없앤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AP 시험의 난이도를 올려서 실제로 AP를 가지고 학생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성취 학업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AP 시험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AP만으로 재단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AP 같은 경우에는 개설이 안 된 학교도 있고 공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지금 컬리지 보드가 시험을 디지털화해서 하는 어떤 천명한 기치와 좀 어긋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AP라는 건 액세서빌리티가 모두에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SAT 안에 서브젝트 테스트가 잃어버린 기능을 교명이 넣을 거라고 지금 조심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떤 변별력을 가져오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젝트 테스트가 담당했던 SAT 수학 파트는 너무 쉽고 AP도 심지어 쉬웠었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유명 무실해진 서브젝트를 없애면서 아주 어려운 것들은 AP로 올리고 그리고 서브젝트에서 조금 쉽다 싶지만 이 정도는 학생들한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은 SAT에 병합시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SAT에는 어려운 문제를 수학에 낼 수가 없어요. 기존 SAT는요.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어려운 문제를 내버리면 다 같이 평균 점수가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디지털라이즈에서 컴퓨터 베이스로 하게 되면 잘 아는 학생들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콜레지 보드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변별력 확보라는 목적이 SAT의 디지털화에 담겨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잘 아는 학생들한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AT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까지 나오는데 선생님이 예측하시기로는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2021, 2023년에 아시아하고 인터내셔널이고 24년도에 미국 전국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럼 불과 1년 혹은 2년이 남은 건데 그때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으세요? 범위로 보면. 여기서 뭐 출근암추라든지 아니면 알지버트라든지.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가장 최근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SAT 포맷이 제정됐을 때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는 알제브라2까지가 SAT 메스 파트의 커버리지였어요. 그런데 현재 보고 있는 SAT 포맷으로 바뀌면서 프리 캐큘러스를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프리 캐큘러스스럽다는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제까지 아껴뒀다가 프리 캐큘러스스러운 어려운 문제들을 낼까 하고 계속 기다렸지만 조금씩 추가되긴 했지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디지털화된 SAT에서의 수학 파트는 프리 캐큘러스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제브라2와 프리 캐큘러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상각함수죠. 그리고 로그라든지 여러 기타 난이도들을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펑션 함수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질문과 그 다음에 트리그너메트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서브젝트 테스트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SAT2 메스 투시라고 불리는 시험이 담당했던 게 사실 펑션과 트리그너메트리에 관한 질문들로 거의 다 차있었던 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질문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서브젝트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그런 질문들을 AP 캐큘러스에서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캐큘러스 안에서 물어봐야 될 타픽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펑션이나 트리그너메트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체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거를 SAT에 넣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SAT 메스 파트의 범위는 프리 캐큘러스라고 이야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CBT로 디지털 베이스되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 문제를 잘 푼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사실은 그게 컬레지 보드가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여러 방면들을 좀 알아보고 좀 찍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촬영 시점에서 한 두 달 정도면 이게 샘플이 나올 거예요. 샘플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다시 한 번 그때는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